안녕하세요. 크리스틴스 생활영어로 여러분들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생활영어는요. 일상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또 이 사람과는 어떤 관계에서 인간적인 관계 이렇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정도 표현이 적당하겠다 뭐 이런 거를 제가 많이 고민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또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첫 강, First Lesson Number One. 자 오늘 첫 강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인사에 대해서 함께 할 건데요. 인사라는 표현을 이제 뭐 Hello, Bye Bye 이 정도.